와 첫 점 안 됐다 우리가 준비한 행운의 보컬인데요 자 이걸 들고 까주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세게 해야 될까요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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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뭐야?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딸기쯤 당첨 딸기쯤 당첨 바로 1등인데? 바로 1등인데? 뭘 드리세요 진짜요 1등이 당첨되셨기 때문에 포카가 지급이 됩니다 뭐로 되죠? 1등이 됐는데 너무 세게 끌기면 이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뽑을게요 자 아 미리가 나왔어요 반품 안되고요 나왔죠? 네 포카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인사 안녕 1등 축하드려요 아까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미리가 나왔어요 귀염들기 미리 자 연세카 깨비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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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? 이렇게 가요 2등 2등 뭐예요? 이게 뭐지? 아 2등이 이거예요? 아 와 형도 2등이에요 다 2등이에요 나 빵 3개 나오고 2등 사랑해 헐 리에 형이네 오 나다 네 이거 나는 리에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rained 짜이적 하늘 타이밍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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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